시작하도록 하죠. 조선 후기 정치 전쟁이 끝났어요. 붕당정치 영조랑 정조나 양란후의 비변사에요. 틀린것은 비변사 문제는 꼭 나오겠죠.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지 못했어요. 모든 국가업무를 총괄하고요. 기능권한이 확대됐고요. 역할 확대로 인해 아예 상설화 됐어요. 구성원이 고유관리로 됐어요. 비변사가 군사 이외에도 원래 군사인데 외교도 했고 재정도 했고 돈도 만지고 인사까지 모든 국가업무를 관할하게 됐어요. 의정부와 육조의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치? 기능이 축소되고 왕권도 약화됐다라는 거 다음과 같이 구성된 군사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오른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답 먼저 말하지마. 옳은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수도와 그 외곽을 방어하기 위한 중앙군 읽어볼게요. 다섯 개의 군사기구는 모두 5군형을 구성하는 애들이에요. 수도와 인근 지역을 방어를 했어요. 정부는 임진왜란 병자허란 후에 부족해진 국가재정을 보충하고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개편하였는데요. 뭐예요? 대동법하고 영정법이에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에요. 전세 전세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 군역제도는 균역법으로 개편되었어요. 답은 2번으로 균역법이에요. 균역법이에요. 옳은 것은 1년에 한필의 군포를 징수하는 거예요. 1번 읽어보면요. 균역법은 군역제도를 개편하는 거예요. 직접 군대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을 납부하던 거를 1년에 1필로 줄여준 거예요. 알았죠? 효정과 효정비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어진 두 차례 두 차례의 논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에서는 서인 2차에서는 남인 주장이 1차 2차에 대한 그죠? 그거예요. 뭐죠? 예송이에요. 예송은 상복 예송은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일어난 서인과 남인 사이의 논쟁이 논쟁이 뭐예요?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진 거예요. 정치적 대립. 질 수 없는 거지. 파워 싸움이야. 거의 오늘날에 우리나라 정당들이 싸움하는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둘 다 괜찮은데 목숨 걸어. 그지? 맞지? 목숨 걸어. 이게 뭐가 중요해? 그지? 그지? 목숨 거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 거요? 효종과 효종 비가 죽었으니까 현종 때 일이죠. 예송이에요. 서인과 남인이 1차전에서는 서인 윈 2차전에서는 남인 윈 그죠? 맞죠? 숙종이 즉위하고 숙종 숙종이 19대왕 그 다음에 영조 그 사이에 경종이 있었어요. 경종은 역사에 잘 안 나와요. 한 게 별로 없나 봐요. 4년 동안 제일 하사 썼어요. 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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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영조가 즉위하기 전까지 틀린 것은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가며 집권했어요. 한국 한국이라고 예송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보고 한국이라고 그래요. 상대 붕당에 가혹한 탄압을 가했어요. 그냥 한번 약점 잡으면 그냥 죽이는 거야. 한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붕당의 대립을 조정하려고 탕평책이 제기 그죠? 거론된 거야. 답은 3번이에요. 숙종 때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하는 한국이 발생하면서 상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화가 일어났고요. 이건 붕당 정치 전의 모습이야. 균형 있게 이렇게 숙종 때 황국이 발생했죠. 서인이 그죠? 두 개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요. 그죠? 남인은 몰락하고 노론이 전국을 주도하기는 하나봐요. 숙종 다음에 경종이 20대 왕이죠. 그죠? 74년부터 좀 길이 길게 했죠. 속종이. 그치? 되게 오랫동안 왕을 했잖아. 어마어마하잖아. 그치? 46년간 했어요. 그죠? 맞죠? 장기 집권을 했네요. 그리고 경종은 4년 했네요. 영조가 즉이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영조의 개혁 정치인데요. 옳은 것 근육법을 실시해서 백성의 부담을 줄여줬어요. 우린 영조를 보고 있어요. 붕당간의 대립을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장용영하고 규장각은 정조래요. 정조 장용영 규장각 정조 균역법 탕평책 영조 앞에 이런 한 번 다시 교장각 장용영 설치 물론 탕평책도 했지만 영조는 탕평책 아까 뭐 있었지? 상탕평책 균역법 어딨냐 균역법 그죠? 정조의 왕권 강화 정책이 아닌 것 서운을 정리 서운을 정리 영조 장용영 교장각 그죠? 젊은 젊은 학자 개혁세력으로 육성 외척세력 제거 서운 정리 영조 정조는 젊은 학자 젊은 학자들을 초기 문신으로 삼아 개혁세력으로 육성 정리 그 다음에 음 음 음 음 뭐 있었지? 조그만큼 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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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세력 제거 그죠? 외척 수력 제거 제거라고 써있어요 그죠? 자 정조 때 실시된 가나 정조가 군사기반 장용영 규장각 그죠? 장용영 규장각 다분 정조는 장용영 을 설치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기반으로 삼았고 규장각을 통해서 젊은 학자 육성 개혁세력 육성 개혁세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